자, 여기가 다 왔습니다. 오늘도 말이수에 있으니까 말이수. 오늘 잡은 녀석이 지금 40점이니까 40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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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cm 될 것 같아요. 자, 고맙다. 자, 고맙다. 현재 제비는 필드마스터 4호에 조무사 스마트... 목줄, 호로로 4번 목줄 1.75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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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5마리 쨘인가? 4마리 쨘인가? 지가 물속까지 잘 보여요 사이즈 될 것 같아요 사이즈 좋다고 박아버렸는데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 좋아요 깜짝 겨우 되는 줄 알았는데 역시 자 인정색입니다 34 정도 될 것 같아요 빵 정말 좋네 3,2,1 아이차 던지붕 입술입니다 3,2,1 수심을 한 40-50cm 더 내려 보겠습니다 깜짝 3,2,1 아이차 왔어요 들어간 이길입니다 10마리 잡은 것 같은데 짠짠짠짠짠 타락 코스 4,2 아이차 아 힘 좋네요 아 힘 좋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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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잘 타 3차가 되나? 3차가 되나? 3차가 되나 4차가 되나? 1차가 되나? 사용 qua 1차가 되나? 2차가 되나? 살포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 2,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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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